안녕하세요. 배우 안서연입니다. 교실 안의 약흡, 정말 가슴 따뜻해지고 잔잔한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. 영화 속에서 국민 총 행복지수 1위인 부탄에서도 잘나가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. 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. 저는 이 대사를 통해서 나는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나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. 여러분들도 교실 안의 약흡 꼭 보시고서 자신만의 행복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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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추경을 못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. 그 전에. 몸을 좀 도전해 봅시다. 남집이니까요. 이 녀석들은 이 녀석에서 제 시간을 던지기 위해 이 녀석이 넘게가 더 pena. 남집이니까요. 가치 롬어 야가 랩트에다 배틈이 맨 쇼크가 나 두꺼워 미세야? 미세라 가치 롬어 고알렛은 베를노미디디 나 잔다 알로 서루 남자무 텔슨니디기나 자자자자자자자자 아멘